아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소련 목욕탕인가 와 떨리는구먼 소련 목욕탕이라니 돈이 엄청 비싸대는데 어 근데 엄청 유명해 한번 들어가보자 내가 300년 동안 이 돈을 모았지 근데 5천원과 천원을 모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련 목욕탕의 주인장 소련입니다 아 저기 여기에 목욕 좀 하려왔는데요 아 네 위에 가격표 있으시구요 몇살 되시죠? 성인 성인 되십니까? 네 네 그러면 성인표 한장 5천원입니다 5천원이요? 네 몇개요? 하나입니다 아 상자에 넣을게요 네 상자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아 뭐야 잘 안.. 손이 안다는데 네 이제 그냥 두드러오셔서 넣어주시오 네 아니 하나 됐죠? 네 5천원 받았습니다 네 저쪽에 있는 남탕으로 들어가시면 되시구요 신발과 그런건 거의 여탕이에요 어 그래요? 아 여기가 남탕이네 네 안녕 네 목욕할게요 네 하이 일단 음식을 다 벗어야겠지 하이 뭐야 상이가 뭐지? 저기요 상이가 뭐예요? 상이요? 네 아 그.. 네 그 그거.. 위 윗돌이 여기 윗돌이 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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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뭐.. 아 네 이거 봐 중간에 잠바 그리고 이거는요 하.. 하이 바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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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넣었다 신발이 어딨지? 그냥 신발은 아무래도 놔도 되나요? 신발은 신발장에 넣으셔야 합니다 아 어디가 신발장인지 여기가? 거기 바로 앞이 신발장입니다 아.. 네 제가 여길 처음 와봐서요 아니 아니 아유 아유 그렇게 오.. 아유 옷이 좀 그런데 아 신발장이 어디예요? 거기요 거기가 신발장이었나? 네 여기가 신발장이었나? 어.. 그럼 본격적으로 목욕을 시작해볼까? 음.. 목욕탕이 여기인 것 같은데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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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물 좀 봐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 아유 성이 한 명이요 아유 이 물 좀 봐 아주 맑은 물 좀 봐 아유 야 야 야 야 이건 뭐지? 맞아 이런 곳으로 켰지? 근데 어딘지 까먹었다 아 참 돈을 돈을 저기에다 갖다 놔야 하는데 열리겠다 얘는 불안해 오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자네 이 모기판이 처음 오는가? 네 아 난 이 모기판이 단거인 스티브라고 하네 돈이 많으시나 보네요 네 그럼 저는 육탕에 들어가 있을게요 왜요 왜요 언제 타러 집어 간다고 탕에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목욕을 하죠 그게 아니지 왜요 먼저 탕에 들어가면 네 저 죽이지 마세요 이리와 네 먼저 발을 먼저 씻어야지 여기서 자 빨리 들어와 문 닫고 발을 씻어야지 발 씻었어 네 그 다음에 먼저 탕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네 먼저 샤워를 깨고 들여야지 와우 여기야 어디다 아 됐다 아 됐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안에 탕에 뜨끈하게 들어가서 여기 옆에서 이렇게 하는거 네 자네 네 시간도 아주 딱 맞춰서 왔구만 네 지금 시간이 네 소련 목욕탕에 그 물갈 물을 네 물을 간지 딱 1분 되는 시간이거든 나도 항상 이 시간에 와 와우 엄청 그대로 따뜻하나요 네 이 목욕탕은 한시간에 한번씩 물을 갈거든 깔끔해서 좋아 이렇게 여기 부글부글 피워놓는거 보여? 네 엄청 따뜻하구나 아우 시원하다 너무 오래 있을 현기증 나니까 네 때가 되면 이제 차가운 물 샤워 한번 쫙 해주고 여긴 냉탕이 없어 대신 네 여름에만 냉탕이 생기지 어때 편을 해야지 아마 네 엄청 편해요 그치 근데 돈을 그렇게 들고 다니냐 응? 돈을 들고 다닌다니?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돈이 졌잖아 그래요? 그런그럼 근데 돈 몇 개에요? 뭐가? 저는 64개 한 세트 있었는데 돈이 응 근데 하나 썼어요 아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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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젊은이들은 그런거 안해도 돼 이건 늙은이만 하는거야 그래요? 어 그럼 저도 뗄 좀 밀까요? 오늘 내가 밀어줄까? 네 아 또 여기 벗어나지마 아프다고 벗어나네 이번엔 제가 밀어드릴게요 에이! 좋지 에이 때가 많이 나올텐데 등을 미는거야? 좀 더 세게 세게 쑤! 쑤! 오 시원하다 아우 고마워 네 그럼 이제 여기는 어디에요 근데? 네 거기 할수도 없는데 할수도 없는데 할수도 없더라 더러운 데야 하아 하기 전에 먼저 때리 씻고 가야지 네 이제 씻었어? 네 아아 어 근데 왜 물은 멈추지 않아요? 빨리 때리 씻어 네 내가 방금 풀어놨거든 아우 진짜 난 다시 탕에 들어가야지 이래야지 성기증이 아니지 이목요 이목욕탕 누가 만드는거 알려드릴까? 누구요? 이목욕탕 소리를 직접 털게 해가지고 직접 반환한거를 재료 사가지고 그 다음 장은 이목욕장 어 그러네요 나도 이런 가게는 나중에 찾아볼까? 네 아 그리고 이거 알아? 네 여기 사장이 네 진짜 유명하다는거야 여기 목욕탕 있지? 네 거기에 또 애견샷 최고 매견샷까지 있더라고 하더군 오오 어 그럼 나중에 또 와려겠네요 그럼 매견샷 나도 한번 가봤는데 시설이 아주 좋아 네 그럼 나만이 한 마리 키워볼까 생각했는데 그럼 저녁 가볼게요 에이 나도 같이 가 네 에이 자네 좀 자주와 나 혼자 하니까 심심해 죽겠어 네 네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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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 한번씩 갈거에요 음 하루에 한번씩 가면 피부가 좋아지지 여기 진짜 반짝거리는거 어우 주인장 여창 청소하러 갔나보다 빨리 가면 되겠네 안녕히 가세요 아야 바이 네 어구 내 집적이지 자 다음에도 또 와야겠다 gauge 아 uring 이렇게 으